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3호 태풍 버빙카에 대한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9월 12일 목요일 현재 13호 태풍 버빙카는 괌 서북서쪽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북 서진 중입니다. 태풍 버빙카는 14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43노트 열대폭풍 소형급 태풍으로 북서진하다가 하루 뒤인 9월 15일 일요일 오전 9시가 되면 50노트 중형급 태풍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하루 뒤인 9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에는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 58노트 강한 중형 태풍인 카테고리 1의 세력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하루 뒤인 9월 17일에는 중국 산샤댐 지역에 도착을 하여 이때는 26노트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영국 지상청의 경우 13호 태풍 버빙카에 대한 포케스트콘을 넓게 설정하였으며 포케스트콘과 제주도 간의 거리는 약 702km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대로라면 9월 15일 일요일부터 한국 제주도 역시 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권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태풍의 경로가 확실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주도는 강풍과 비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의 말대로 된다면요.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경에 필리핀 동쪽 회상에서 두 개의 저기압이 발생했으며 각각 992헥토파스칼과 998헥토파스칼의 강도를 가진 저기압입니다. 이후 하루 뒤인 9월 18일 수요일 저녁 9시경에는 이 저기압들이 대만과 일본 규수지역으로 북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9월 19일에는 오키나와 부근의 저기압이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발달한 모습이고 또 다른 저기압은 대한해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에는 14호 태풍 플라산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해업에 있던 저기압은 동해를 따라서 일본 내륙을 통과한 후에 일본 도호쿠 센다이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14호 태풍 플라산의 한국 북상 가능성을 유럽중기예보센터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9월 17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 오전 11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이 두 개의 저기압이 하나는 14호 태풍 플라산이 됐죠. 그래서 한국으로 상륙할 것처럼 한국 코압까지 와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동해를 따라서 센다이로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9월 17일 필리핀의 두 개의 저기압이 이 두 개의 바이너리 사이클로 제네시스의 현상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저기압의 현상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후지와라 효과 그래서 바이너리 사이클로 제네시스 후지와라 효과 두 개의 현상에 의해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바로 코압까지 와서 대한민국에 지금 상륙을 하려는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이클로 제네시스 바이너리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결국에는 동해를 따라서 일본 센다이로 지나가는 두 개의 강력한 저기압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후지와라 효과입니다. 두 개의 강력한 저기압이나 태풍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궤도에 변화를 주는 현상인데요 지금 유럽중기예보센터를 보면 9월 17일 필리핀 동쪽해상에서 발생한 두 개의 저기압이 서로 공전하면서 가까워지거나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저기압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들의 경로가 수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9월 17일 필리핀 동쪽해상에서 발생한 이 두 개의 저기압은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북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기압들이 서로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둘 중에 하나가 더 강력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9월 14호 태풍 플라산이 되면서 그게 결국에는 대한해업까지 와서 대한민국에 지금 상륙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죠 두 번째 현상인 바이너리 사이클로 제네시스 현상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개의 저기압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발생하고요 이 과정에서 두 저기압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의 독립적으로 발달하거나 하나의 더 강력한 저기압 또는 태풍으로 합쳐지는 현상 이번에 보여준 거죠 하나의 14호 태풍 플라산 이 현상은 주로 열대 저기압이나 태풍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매우 강력한 태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냥 올라오는 태풍이 아니라 바이너리 사이클로 제네시스 두 개의 저기압이 함께 맞물리면서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상륙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상륙한다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이 마이너리 사이클로 제네시스에서 두 개의 저기압이 각각 태풍으로 지금 14호를 발달했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달 경로를 다시 보면은 14호 태풍 플라산과 나머지 저기압 9월 18일 저녁에 이 저기압 중에 하나가 14호 태풍 플라산이 되어서 발달해서 오키나와 부근을 북상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국 제주도와 남해안까지 도달한 모습이었죠 이후에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저기압은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동해로 북상하면서 일본 내륙을 통과해서 도호쿠 샌다이로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졌죠 이거 역시도 이제 대한해협에서 14호 태풍과 합체제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꼭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